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네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늘 보좌와 시공간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글씨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 글씨도의 증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신앙으로 오늘도 책으로 은혜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글씨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애하는 그런 신앙이 해박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앙 첫 번째 우리는 이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자 인프란트 오브 가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10편 16편 8절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스 챕터 16버스 16버스에 I have put the Lord before me at all times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조금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리아 뒤에 천사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있는데도 몰라보는 거예요. 지금 단지 눈에 안 보일 따름이지 이곳에는 천사가 파송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오른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완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완전 시골에서 살았는데요. 동네에 지나가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가다가 막 뛰다가 넘어지고 다친 경우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 손을 딱 잡고 가면 어떤 깜깜하고 전혀 무섭지 않고 평안하더라고요. 우리는 코람디오를 신앙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워하고 육체는 안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람디오를 신앙되면 마음, 생각, 영혼, 육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코람디오를 안 되니까 늘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 우리는 인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인마누엘 이사야 8장 8제를 보니까요. 인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어떤 렘넨트가 오도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택시가 문을 여는 바람에 비 오는 날인데 갑자기 수도관이라고 이게 굴러버려서 쭉 이렇게 밀려갔습니다. 자,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쭉 미끄러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잖아요. 그런데 인마누엘의 날개를 쫙 펴서 보호하신 거예요. 데일밴드 두 개로 끝냈습니다. 자, 이사야 8장 8제를 인마누엘의 날개로 이 땅을 여러분을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에서부터 우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사상입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보면요. 자, 우리는 애굽하면 완전히 사단의 나라 이렇게 생각하죠. 아수로 하면 완전히 극악무도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 애굽이요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로요. 내 기업인 이스라엘이요. 저는 이스라엘이 딱 자기들은 이걸 꽉 잡았잖아요. 내 기업 이스라엘을 꽉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애굽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또 아수로가 내 손으로 만든 나라라고 이걸 딱 믿었으면 하나님은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언양 놓치고 하나님의 사단에 속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될 때 2, 3, 7이 이해되고 5천 종족이 이해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결정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욕기 22장 28재를 보면 내가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만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조금 결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다 빛을 비추시고 이를 향하신 것 봅니다. 지난주에 제 컴퓨터 인터넷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4층에서 선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저 방송실에서 이렇게 선을 천정으로 해서 하려고 했어요. 저 천정에 문이 있는데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기둥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저 천정에 문이 있는데 이걸 뜯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기둥 때문에 막혀버린 거예요. 시작은 했는데 결정은 했는데 실천은 했는데 이게 난간에 부닥친 거죠. 정기를 했던 우리 청년하고 같이 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내가 결정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거에도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생각나이다 이렇게 했을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상에 창고에 가봤는데 전에 못 보던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을 리가 없는데 파이프 4개가 그것도 4개나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개 또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틈으로 이 파이프를 다 접어내서 그 사이로 이제 선을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막 주저하고 막 갈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결정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하냐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작품. 우리 여기 이진우 우리 렘넌트가 왔는데요. 늘 해병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해병대에 되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결정을 다 하고 막 부탁하고 의지하더라고요. 저도 아멘하고 일단 세게 막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안수하고 하나님 붙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단은 1차 합격이 있어요. 1차 2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차가 또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오던 막 제자방까지 막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안 나오다가 그걸 위해서 결정하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하나님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 내지는 불안해집니다. 마침내 우리나라 최고 좋은 대학 해병대에 합격했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물론 기쁘지만 안도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체면 살려줬습니다. 하나님 체면 그러지 않겠지만 만약에 진우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하나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 여호와 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 일의 신앙 장식 22장 14절 이삭 대신 수양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고 있습니다. 젠시 22, 14 아이삭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결정하게 하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제 유아치 성경 구현대에 결승이 있어가지고 대구를 갔어요. 그래서 대구에 갔어요. 생각지도 않게 동대구역에서 빗물 박사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택시 타고 가고 또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성경 구현대에 같이 동참하고 또 그분은 또 특강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막 침을 튀기면서까지 칭찬한 그분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는 발걸음에 어떤 만남, 어떤 축복, 어떤 응답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항상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교수님 한번 저희 교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특강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니까 7월 11일 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의 교사님의 교사님께서 우리 교사님의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의 교사님께서 저희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의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부에서 이분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교사님의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의 하락 없이는 함부로 그분을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의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거 모르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님에게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거 알고 이제 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모든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말 이 마음이 영적으로 문제 있고 병든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고 믿는데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어려움과 문제에 오는 것은 내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머리만 알지 못 믿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악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 하여집회 미션의 메시지 마지막 결론 미션이 뭐였냐면 복음 엘리트 정신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당에서 지금 살아남고 강대국이 된 것이 바로 무슨 정신이 있었냐면 키부츠 정신이 있어요. 완전히 사막을 완전히 비옥한 땅으로 만들 정도로 이렇게 사방이 저기 있는데 살아남고 정복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그루토기 복음 엘리트 스피릿이 필요하다. 자 어쨌든 우리는 복음 엘리트 정신은 언약 작곡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스피릿 어떤 정신입니까? 자 첫 번째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위하여 정신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증인되기 위하여 교회와 후대를 위하여 정신입니다. 위하여 정신 자 또 다섯 가지 정신 있습니다. 파이브 정신 So there's also five spirits 넵런트 운동 다섯 가지 운동입니다. 다섯 가지 운동 자 넵런트 운동, 제자 운동, 충직자 운동입니다. So remnant movement, disciple movement, office movement 그 다음에 세계보고마 선교와 또 미래교회 운동입니다. So missionary movement and future church movement 전도자를 통해 주신 이 다섯 가지 운동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So these five movements that was given for our pastors, it's the spirit movement 또 우리가 다섯 가지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심 운동 So we should also have the five centers 자 당연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So God centered, church centered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 중심 And worship centered and word centered 또 목회자 중심, 현장 중심 And our missionary centered and our field centered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루토기 보금 엘리트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구슬을 꿰듯이 이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So with all of these our movements and our centered we should have the spirit of the elite 자 함께 정신입니다. 이 코람데오, 인마늘, 이 함께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삶이 된다고 하세요. So if we enjoy 코람데오, 인마늄을, enjoying with we are becoming the safest person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위드, 인마늄을, 온리스 함께하는 정신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온네스의 모델 교회 그래서 팀워크, 팀워크이 되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는 열매와 작품을 만드는 정신입니다 열매 정신 뭔가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휴지 부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맡은 일에 우리는 성실입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의 일을 맡으면 그리고 제대로 열매 맺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직장 산업 현장에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예 거기서 여러분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선 제자 정신입니다 제자 정신 우리는 뭐 짐승을 제자 삼지는 않겠죠 일부의 외도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람을 어쨌든 살리고 세우고 제자로 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고 또 교회화 되어지고 제자화 되어지고 또 세계복음화의 이런 제자 정신으로 우리가 정신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정신입니다 마태용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계속 지난주에도 빵 100개를 주고 이번 주에도 빵 100개를 더 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아니 우린 주는 거 언약 잡는데 계속 하나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또 마스크가 2500개 또 이렇게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는 주는 원약 잡는데 하나님은 계속 차고 넘치게 채우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신 거 감사하지만 우리는 항상 중심이 뭔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이거 아니라 항상 줄 수 있는 남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우선순위 이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지향적 사고 정신입니다 미래지향적 사고 정신 자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우리 때는 이런 것이 아직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든지 내실 있게 이제 배우는 자세 자 훈련 받으면 적용하는 거 그러면서 항상 갱신하는 그런 우리의 미래지향적 정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커피 중에 카페라떼 라떼 커피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늘 왕년에 라떼 이야기하는데 꼰대 신앙입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분명히 미래를 두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 정신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지 말기도 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게 우리의 정신입니다 열 번째 우리는 비교가 아닙니다 자 비교의 비자는 꼭 그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비참해진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교만해진다 우리는 상향 비교하면 내가 비참해져요 나보다 완전히 잘 안 된 사람 못 된 사람 이 하향 비교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우리는 상향도 하향도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건 나의 현장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 가지 초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갱신하고 또 채워나가시겠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쫙 널려있는 거를 구슬을 작게 놓은 거예요 이번에 훈련 메시지가 선포됐기 때문에 결정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매뉴얼 이거 결정하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품, 열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 비교가 아닌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여러분, 지구상의 70억 중에 여러분 같은 사람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현장을 발견합니다 최고의 복음의 완전히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장사되고 4월 만에 부활했었어요 여기에 그 무덤에 안식 후 첫째 날 제자들과 마리아가 그 현장을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자, 부활을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어느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부활의 복음이 각인된다면 지난주에 편집이 된다면 백년의 응답이 임하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마태오문 16장 16절 고백 후에 21절에 반드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가긴 안 되고 그냥 쓱 지나가고 그냥 신앙생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말씀이 딱 각인되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편집되고 각인되었다면 기대와 소망을 할 겁니다 기다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오시겠구나 이렇게 기대와 소망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무덤에 간 거예요 무덤에 왜 갔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계속 찾는 거예요 마이크 상태가 살아남아야겠는데 자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딨냐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잘 믿는다고 하겠죠 그것도 안식구 첫날 새벽 한 새벽 5시에 쫓아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낙심해가지고 제자들은 엠마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마리아는 통곡하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찬송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막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말씀 없이 이렇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본질 이거를 해보가는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나니까 돈을 주고 매수해서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을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도난당했다 어쨌든 무덤에 옮는 거잖아요 기절해가지고 덜 죽었는데 다시 정신이 뛰어나서 살아나서 갔다는 거예요 어쨌든 살아났다는 증거죠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뭡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였다는 거죠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10편, 16편, 10제를 보면 음부에 매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로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임을 했습니다 마태문 16장 21절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시대적인 고백 후에 예수님이 그때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붙잡힐 것이고 고난당할 것이고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 듣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죽은 지 3일째 3일 만에 부활의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특별히 일요일 날인데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라 우리 매일 주일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또 모이는 예배 중요한 게 또 보니까 혼자서 예배 또 흩어져서 예배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는 소망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피부 마음에 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이 재창조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부활의 몸으로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더 보이셨습니다 다메색 두상에서 이 만삭되지 못한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굴수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굴수도가 부활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거죠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당신 자체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70억 인구 중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신앙 이제 우리는 문제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갔다며 어떻게 되실까요?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 주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확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어떤 현장에도 적용하고 연결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천사가 예수님 머리맡에 예수님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애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계속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그 천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 여자 뒤에서 말합니다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말해달라 계속 예수님이 있는데도 시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주의 천사가 파성되고 성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천사가 도와주고 예수님이 도와주는데도 다 필요 없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잠시 그 문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여 할 때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는 말씀하면 그렇게 막 귀 기울여서 안 들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보척 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선포된 말씀인데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을 때 우리의 영육으로 깨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딱 알아듣고 라뽀니 선생님이여 이렇게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혹시 어려운 문제와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역자가 지금 비자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빛을 준비하고 하나님은 보호자의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그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보호자의 축복 청군천사가 여러분 함께한다는 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진짜 나의 언약으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떤 예배를 들은지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합니다 살아남고 살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갱신하고 이제는 여러분 작품이 남겨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삼중직이 적용되고 가는 곳마다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증인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글쓰도 기대와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대와 소망하십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글쓰도의 말씀이 편집과 적용과 성취되어 백년의 응답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코람데오 신앙 임마누엘 신앙 결단 신앙 여호와 이레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끄루터기 복음 엘리트 정신이 각인뿔이 체질이 되어 영육의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평일 예배의 승리와 모이는 예배와 혼자서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의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천사의 도움과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과 응답과 말씀을 찾고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편집되고 각인되어 백년의 응답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